키나 아버지는 KBS 9뉴스 인터뷰에서 50x2 관련 질문 5개의 답을 거부 오른쪽 화살표 미쳤어. 이소정 앵커는 눈물을 흘리며 인터뷰를 떠났다. 앞서 안내드린 바와 같이 50x50 멤버들과 소속사 어트랙트 간의 분쟁은 장기간 지속될 예정입니다. 하지만 팬들의 비난에 일부 50x50 멤버들이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어트랙트 관계자는 멤버 키나의 아버지가 딸을 위한 기회를 찾기 위해 전홍준 대표를 수차례 방문했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오후 키나의 아버지가 KBS 9뉴스와의 인터뷰에 참여하기 위해 KBS를 찾아왔습니다. 키나 아버지가 단독으로 프로그램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지만 전혀 긴장한 기색이 없었습니다. 키나의 아버지는 심플한 옷과 셔츠, 바지 차림으로 등장했습니다. 인터뷰는 2시간으로 예정됐으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해 3시간 넘게 인터뷰가 진행됐습니다. 내부 직원은 이소정 앵커 각 키나 아버지의 태도에 눈물을 터뜨렸다고 폭로했습니다. 특히 이소정 앵커는 키나의 아버지에게 많은 질문을 했지만 계속해서 5개의 질문을 거부해 이소정 앵커를 극도로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키나의 아버지가 이런 질문은 미친 짓이다 라고 말하기 전까지 이소정 앵커는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그래서 인터뷰는 1시간 정도 중단됐습니다. 이번 인터뷰를 위해 이소정 앵커와 제작진 모두가 세심하게 준비했습니다. 이찬원 아버지는 왜 그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해당 내용에 대해 확인을 위해 kbs9 뉴스 제작진에 연락한 결과 오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소정 앵커는 50-50 논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했고 키나와 관련된 루머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키나의 아버지는 그토록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키나의 아버지가 나서서 딸의 행동을 설명했습니다. 키나의 아버지 역시 키나가 직장에 복귀해 팬들의 응원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현재 키나 아버지가 출연하는 kbs9 뉴스 편은 방송 일정이 없습니다. 최신 소식이 나오면 업데이트 하겠습니다.